안녕하세요. 할머니 수고하십니다. 제일동부입니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끝까지 잘 싸우고 감사합니다. 또다시 면회도 안하고 아무 말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냥 안 있을 거예요. 안 있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. 그 때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생각만 없었어요. 그 때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정말 힘들었는데요. 그런 일에 대한 소유와죄죄죄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는 육시가 안 되는企業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